9.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이전 편지에서 사도바울이 언급할 때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사귀지도 말라.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행한 그 죄 자체를 범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음행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더 쉽게 표현하면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확산력이 있지만 죄도 폭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곳을 갔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굉장히 남들이 복은 데에는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불륜의 관계를 맺는 남자가 있어요. 남편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신 그분은 우연히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불륜을 하는 그 여성도님이 자기가 불륜한다는 걸 아는 이 여집사님을 밤이고 낮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 누구 소개시켜줄게. 너한테 정말 어울리는 사람 같아. 내 경험인데 참 좋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회 안에서 그분하고 안 사귀는 방법밖에 없죠. 이제는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70년대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부엉사 중에 이천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도 그분한테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천성 목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 훈장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권위주의 시대 때 그 훈장 하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훈장을 받는 사람을 그 충무로 대원호텔이라는데 며칠 동안 아예 딱 수용을 시키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훈장 받으려면 한 2, 3일 동안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 룸메이트가 줄 담배. 처음에는 들어가셔서 담배 피우는 게 골치가 아프고 엽겹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아 이게 괜찮아요 냄새가. 이틀째 되니까 나도 한 번만 빨아볼까.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죄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자르겠다고 하는 내 결심이 없으면요. 참 쉽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귀지도 말라. 하여건이와 10절 바로 사도바울의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음행하는 자와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저 매일 죄짓고 음행 가운데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 안겠다고 내가 결심한다면 우리는 다 보따리 싸들고 수도 온 거예요. 사도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음행하고 죄짓는 자, 홍해 저쪽에서 아직 미적거리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공공연이 죄와 덧벗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하게 동화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음행하거나 지금 우리 세대는 정말 음란한 세대죠. 음행하는 자들, 두 번째로 탐남하는 자, 탐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무슨 수를 썼으든지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무당 찾아가서 절하고 무슨 돌멩이한테 비는 사람들?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믿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오늘날 돈이라는 우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섬기잖아요.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후욕하거나, 후욕이라고 하는 것은 까닭없이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짓 소문 듣고 사람 중상모략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술이 나쁜 게 왜 나쁘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꼭 술을 먹지 아니해도 내 영혼과 정신을 혼미하게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다. 취한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당연히 남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불이하게 가로채는 겁니다. 사도마울은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제일 11절 후에 보십시다.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느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마울이 거명한 이 여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를 사귈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내에서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사귈 사람을 손꼽는 다음 몇 사람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거리낌 없이 사귀도 좋을 만큼 나는 여기에서 다 지금 벗어나 있는가? 이 사도마울의 말씀 앞에 서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순결성을 상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순결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외인들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세상 밖 사람들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13절 보니까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세상 밖과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세상 밖과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극률의 대상으로 삼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리의 빛이 되어주지만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나는 상관 안 해도 돼.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교중, 교회 내 교인들이죠.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죄된 삶을 산다면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모두가 정말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밖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이 2인칭 복수형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인 한 사람을 목사 네가 잘 보고 정 안 되겠거든 너가 쫓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열심인 사람, 네 눈에 안 좋은 사람, 너 한 사람이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을 속과 내어서 쫓아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가 너희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내어 쫓아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비판하고 쫓아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어떤 특정한 잘못을 범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을 한 마음으로 쫓아내고자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를 고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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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내어 쫓아주십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벌을 주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한데 어려워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일어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않은 자가 돌로치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치십시다. 자, 사도바울 선생이 너희들 음행하지 말고 탐남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훌륭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토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떳떳한 사람만 이 사람을 돌로치십시다. 그런 분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잘못한 구체적인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비판하는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은 이 사람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볼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또 새로워질 수 있겠죠. 이 고린도전서 5장의 큰 틀이 뭐예요? 출교하라, 내어 쫓아라,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죄하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런 죄를 짓는 자를 내어 쫓아라고 사도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이 내어 쫓으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결국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내어 쫓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내어 쫓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죄의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이 죄의 확산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내어 쫓으라는 것인데 내가 내 속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 쫓고 내 보금의 생명력이 더 커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폭발력이 더 크냐? 보금의 폭발력이 더 크냐? 결국은 이 문제인데 우리 각자가 생명의 폭발력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지금 강도하고 들어온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도 새로운 생명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를 지은 자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그 1차적인 뜻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비월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순결하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가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 페인터치를 다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결해지면 교회는 순결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 시대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화시켰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땜목이 필요 없어요. 땜목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강을 건너고서도 땜목을 쥐고 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옛 묵은 누룩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둬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아비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패스오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룩 없는 떡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자요 우리의 삶 속에 아비월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어리석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원하고 누룩무룩도 즐기려고 했습니다.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로 자랑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인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누룩 없는 떡으로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오늘이 아비월이요 오늘이 새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날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각자가 순결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이 교회가 혼탁한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각자가 생명의 폭발력을 지니고 살아가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우리 가운데의 한 사람도 죄의 폭발력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백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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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